여기서 밝은 목장이었나? 딴 짓 안하고 가면 7분? 5분 걸릴 것 같아요 레드리가 또 어떤 게임입니까? 가다보면 계속 딴 짓을 하게 되는 게임이죠 당균 하나 먹어라 왜 안좋아 당근 체력 떨어졌잖아 쓰다듬기 한번 예 느끼신게 게임시간의 절반이 돌아다니는거죠? 총 쏘는 동물의 숲이라고요? 왜? 왜왜 동물의 숲이야? 동물의 숲은 그 그 너굴촌장인가 그 새끼가 계속 강제적으로 저거하게 시키잖아 에이 저 아직 낚시 못했어요 담배 카드 모으지 예 어? 짭짤한 강도질 표적이라고? 이 씨발 잠깐만 자 동물의 숲이 아닌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지게 슬까놨다고? 아닐걸? 이제 아니 난 이제부터 강도질을 할거기 때문에 좀 달라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강도질을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그냥 하면돼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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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아 아 ㅅ 어 아 아 아 개삽질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강도질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런게 없나 이건 그냥 훔치는 거잖아 야 씨발 돈 31달러 잃었어 이런 짐이랄 돈만 날렸네 나는 열차 강도는 안 맞나 보다 이런게 맞나 보다 나한텐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 터는게 나한텐 맞나 보다 안녕 동물의 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동물의 손 맞는 것 같아 아마 세트가 더 늘었어 아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곰 사냥꾼도 다 맞추고 싶었는데 완벽한 소랑 멧돼지를 잡아야 된다 토끼도 한 마리 잡고 열 차가 마을을 지나가면 부엉관이 아래채고 순짤대를 보낸다 마을을 지나가기 전에 제가 털렸어요 발렸어 개발렸어 쟤 뭐 중2병이야 어 보물? 보물 지도? 잠깐만 야 나 안그래도 보물 지도 2편 필요해 아 세모를 눌러서 강탈하는 거였어 아 이런 품치기가 강탈이야 안녕 안녕 귀신같이 나타나요 되게 시끄럽게 나타나는데 포도한 세이틴? 그래 나 많이 알았다 그래서 뭐지? 너는 뭐지? 너는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냐 그냥 씻기고 씻기고 아 아 그럼 이제 가야겠다 왜 빨리 가야해 파트너 내놔 지도 내놔 대단한 보물 지도 에이 2번이 아니라 1번이였네 이 근처에 보물이 있다고 했다 계곡에 있는 절벽같은데로 올라가서 그 안쪽 깊숙이 저 계곡 있는거같은 저기 절로 가야되네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 보물의 위치 아니 그 모자 말고 내 모자 써야지 뭐하는거니 아니 근데 이 아이씨는 왜 여기 와있었어 계곡이 있어야되는데 이건 뭐 털거 있나 어 있다 털어보자 뭐 별거 없겠지 어 잠깐만 어 적응감이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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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네 에이씨 에이 방금 그게 혹시 계곡이 아닌가 뭘까 아니야 계곡 맞아 아래 물이 흐르고 있네요 계곡이 맞는데 보물지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빨리 비껴줘야되네 근데 비껴주기 전에 일로 가다보면 있을거 같거든요 계곡이 강이잖아 이거 흐르잖아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강의 시작지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봤음 흐르러 올라오르 변하르래 이쪽이 아닌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거야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진정해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지도를 보자 저기까지 가야된다 아니죠 그건 말이 안돼 너무 멀어 아닌가 거기가 아니면 애초에 계곡이 없을까 웬만하면 이런건 공략 안보고 하고싶은데 공략을 보고하면 훨씬 빠르게 끝낼 수 있겠지만 그걸 찾아 나서는 즐거움이라고 해야되나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런게 아쉽지 물론 거기다 시간을 너무 버리게되면 그것도 아까운 일이긴해요 사실 적당히 어려워야지 물이 시작되는 곳 잠시만 말 빗질 한번 해주자 됐니? 아직이야? 더해야돼? 더해야되네 이쯤이면 된거같아 세모 누르면 아 세모 누르면 항복한다 그래서 세모 눌렀더니 덤벼들어서 깜짝 놀랐네 그 뜻이 아니었구나 L2버튼 누르고 세모구나 오 얘네 돈 좀 많이 뜯었나본데 다 제 소중한 돈이 되어주네요 산바람 일루와 시가? 시가한데 피자 갑시다 어딨을까 요 마차에 왜 뛰어올라 저 아저씨 돈이 뭐가 있다고 오 저만 여긴가? 여긴가? 오오오오오오오 저만 왠지 여기같애 왠지 여기같애 대단한 모물지도 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가 맞다면 들어가면 뭔가 있을거에요 근데 아니라면 날 새는거지 들어가면 길가 좀 안보이는데 아 저 아래쪽인가 보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맞는거 같은데 맞는거 같은데 뛰어 내려가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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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안죽어 안죽어 어어 나무리 길있어 길있어 어어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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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하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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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라고 아니 씨발 2번에다가 5달러 아니 단서를 줄게 아니라 보물을 달라고 미친놈들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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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호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 동그란 혹인지 먼지가 있어 어 있어 암튼 바위인거 같아요 제가 봤을땐 근데 그 바위 너머에 뭔가가 있다 포인트가 있다 근데 제가 봤을땐 이게 호수가 아니에요 이게 얼어붙은 호수같애 저 위에 보면 저게 약간 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지역으로 가야돼 갈라며 적같다잉 5달러 받았어 여기 겨우 찾았는데 어이 씨발 어어어 어어 어어 죽는다 죽는다 나 죽는다 공략 안보길 잘했네 힘들게 찾은건 아닌데 아이 씨발 야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걸 왜 못 올라가니 아니 다리에 힘이 없어 와서 야 아구르 일루와 아구르 깡우루 아 아구르 아니지 너 아구르 죽었지 산바람 아 물에 젖어서 아 갓겜이네요 지밀 잠시만 근데 여기서 설산으로 갈라면 준 4개 멀어요 어 잠깐만 여기 가운데 뭐 있는데 야 왠지 여기갔다 제가 영어에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베로우 라군 배로우라군 블루라군이요 무슨 아무튼 왠지 저희같으니까 가볼께요 그리고 어차피 추운지역 가야되니까 야 멈춰봐 산바람 멈춰봐 총잡이의 겨울 어 야 모자 그걸로 바꿔 전설의 곱머리 응 됐어 야 맞는지 아닌지는 가봐야되요 일단 근데 왠지 맞을거 같애 촉이 좋아 지금 맞음 검색해봤음 어우 시발 뭐야 이거 진정해요 시간 낭비만 했네 새끼들 봐라 나 탈락을 했나 뭐야 허식동물 있어? 어디 아 이거 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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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뱀 뱀이다 뱀 뱀이다 뱀이다 뱀 뱀 뱀 뱀 뱀 어디까지 갔는디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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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씨 활 안들고 왔다 아이 야 야야야야야 아 경사매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뱀새끼 좀 잡고 야 일루와 산바람 야 활레나 아 작은 동물용 됐어 어 소리 들리는데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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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거기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디까지 갔어 또 어 찾았다 찾았다 아 좀 멈추면 안되니 너 아니 이게 화살이 작은 동물용이라 만들기 힘들단 말이야 아 이러면 되는구나 아 이러면 되네 어 뭐야 안죽었어? 아이씨 아아아아 하나짜리 됐어 아 아 한방에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씨 버려 안먹어 아아 이거 참고 새짐 잡아야겠다 깃털 먹으려면 아 살아있을땐 세개요 그러니까 이게 한방에 잡으면 한방에 잡으면 세개짜리 가죽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데 만약 지금처럼 두방에 잡았다 그럼 한개 아니면 두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방에 잡을 수 있는 무기를 파악해놓고 다녀야돼 그래서 뭐 예를들어 곰을 도끼로 한방에 잡았다 아니야 아니야 아까 세개짜리인거 보고 잡았어요 그니까 그 가죽을 가장 훼손 덜 시킬 수 있는 무기 각각 뭐 곰은 라이플이나 아니면 개량용 화살 한방으로 잡아야되고 샷건으로 한방에 잡을 수 있다 쳐도 샷건이기 때문에 가죽 등급이 내려가버려요 뭐 고런 차이가 있더라구 어쨌든 준네게 멀다 두번째 지도 얘 왜 또 왜 또 얘 흥분했어 아아 게이지 다 썼구나 어 다왔다 아우씨 아우씨 맞네 빙판 얼음있는 호수 맞네 저기 같은데 좀 쉬고있어 응아 갔다올게 밥좀 먹고 쉬어 밥좀 먹고 쉬어 밥 안주니 먹일게 없어 나 아닌데 아 버그네 버그 일단 갔다옵시다 우린 아 잠깐만 지금 사운드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음 깨지는 소리가 지금 약간 들리거든요 존네 무서워 지금 오이씨 어오 어었 어엇 어여 어 무서워 여기 위일ial거아니야 어어어어어어 어 아닌데? 지도를 봐야겠다 잠시만 여기 아닌데? 어 아니네 맞네 맞네 어 집 있네 자 오두막 나무 집 있고 아아 아 이거 건너야 된다 이거 넘어있네 근데 여기서는 또 3번 나올거 아니야 그지? 어어 아 여기네? 뭐 한가운데 있어 이거 못보고 지나칠 수도 있겠다 아 시발 또 3번인가 봐 어 15달러 줬어요 이번엔 그래도 눈 덮인 서부 그리즐리즈를 지나서 베로우 석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또다른 지도와 통나무 다리 안에 전리품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봅시다 3번 하아 이거 시발 또 어디야 요새에서 북동쪽 언덕 길을 따라가라 자 두개의 봉우리 사이 길을 지나서 왼쪽 길로 내려가라 무슨 시발 수수께끼야? 뭔 소리지? 음 자 그림을 다시 제대로 봅시다 자 요새가 있어요 거기에 북동쪽에 보면 거기에 북동쪽에 보면 봉우리 두개가 있는데 그 봉우리 사이 길을 지나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라 그러면은 빙글빙글 대관령처럼 길이 있는데 거길 지나서 최종 목적지가 있다 라는거네요 그니까 결국 요새를 찾아야돼 그지? 저기 가려면 요새를 찾아야돼요 빌어먹을 근데 나는 이 게임 진행하면서 요새 본 적이 음서 레델이 원할땐 요새 본적 있지 거기가 더치 요새였나 빌 요새였나 막 그랬는데 그니까 저런 유형의 요새 어 무덤이 있네? 뭐야 이거 퇴손된 무덤 퇴손된 무덤 잠깐만 노 노 뭐라고 써있는거야 시이 시이 인가? 시인? 세인? 시이 인이 뭐야? 뭔 뜻이야? 시이 시이 네이버 사전검 아니 시이 시이 노 세인 헬? 뭔 뜻이지? 여기 지금 저기 없으니까 데드아이를 좀 시이 시가 염소라구요? 왜 염소에요? 왜지? 넌 계세요? CL 오랫동안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인데요 커피가루 커피는 상하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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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방향을 보면 요쯤에서 먹어서 요쯤에서 찾았고 대충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쪽일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그때 임시 마을로 썼던 콜터 캠프인가 거기고 여기는 오드리스 콜 처음 상대했던 곳이고 그렇다면 내가 가보지 않은 요쪽? 아니면 여기도 왠지 요새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여기로 가보자 약간 이런건 지능적으로 찾아야돼 평소 제가 하듯이 개판으로 하면 못찾아요 음 아 근데 벌써 31분째 녹화네 여기서 잠시 녹화 파트를 끊고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4. gå 업무처들